두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위로 두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요거는 이제 낮게 날일자로 두는거는 많이들 아시니까 높이 둬서 받는것도 아셔야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실제로 이걸 많이 안두시기 때문에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구요 이런 경우에 당황을 하세요 보통 그러면 보통 당황해서 제일 많이 두시는 수가 이구자 이 수가 많고 그 다음에 이렇게 붙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사실 뭐 어떻게 둬도 다 나쁜 수는 아니고 둘 수는 있는데 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초보자 정석이 되어버리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가장 강력하게 두는 방법은 여기를 붙이는거에요 그러면 올라섰을 때 이걸 받전자로 만들어서 여기 받전자를 쬐는건데 이거는 대부분이 굉장히 그 유단자가 되어야지 둘 수 있어요 그 전에 두시면 왜냐면 이게 이거 뒀을 때 걱정이 너무 크셔가지고 다들 아우 이거는 겁나서 못둡니다 이렇게가지고 이제 다들 포기를 하시고 대부분의 분들이 아우 나 이거는 난 이거까진 자신이 없어요 이거는 도저히 난 둘 수가 없습니다 이거 이렇게 입고 이렇게 끊기면 이거 못해요 그러는데 사실은 아주 쉬워요 이거는 여기 찝으면 이쪽을 입고 끊으면 단수치고 이것 다닐 때 이렇게 늘면은 이쪽하고 이쪽하고 이산가족만 만들게 하면은 되는건데 다들 여기 찝었을 때 이쪽 있는거 생각을 안하시고 한점 잡힐까봐 여기 있는거만 생각하셔가지고 망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붙이고 이렇게 뒀을 때 이걸 두고 여기를 이을 것 같다는 느낌이 딱 이렇게 들면 상대방도 절대 여기 안 찝죠 이거 찝으면 망하는게 뻔하니까 그러면 이제 벌써 느낌이 쎄하죠 이걸 두고 이렇게 둘 줄 알아 그러면 이제 백이 두는 방법이 이렇게 삼삼을 들어오는 수가 있어요 이거는 넘겨주지 않으려고 이렇게 늘면 이렇게 넘어가서 요 지금 흙에 돌 모양이 좀 안좋죠 이거 두면 이렇게 되고 이거는 뭐 백이 일단 실리 다 차지하는데 이렇게 두고 이렇게 뭐 둬서 두 점을 압박하는 바둑도 둘 수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백의 실리가 너무 크다 이거는 좋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형태가 나오는거는 안되겠고 여기를 막아야 됩니다 그러면 역시 찝는거는 언제든지 여기를 잇는게 아니고 무조건 이쪽을 두셔야 돼요 지금은 왜냐면 요 악수가 되어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비교해보면 여기 두고 이거 둔 다음에 여기 두면 아까전에 흙이 조금 곤란하다고 했는데 백이 이 상황에서 여기를 끊지 않고 여기를 둔거에요 여기를 두어서 흙이 이렇게 잡아먹게 해준 다음에 끊으면 이건 소용이 없죠 워낙 대학수를 갖다놨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수순을 바꿔서 보면 이거 둘 때 이거 막는 수가 굉장히 강력할 수가 있다 여기서 이제 하나 주의할 점은 요렇게 찝는 겁니다 요 찝었을 때 이제 어떻게 해봤는지를 잘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흙이 빠지면 끊거든요 그러면 여기를 지금 두 점이 잡히니까 요 두 점을 잡아야 되니까 요렇게 젖힐 수가 있어요 이때 여기를 끊습니다 그러면 두 점이 걸리니까 잡아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이게 지금 흙이 좋은건지 백이 좋은건지 알딸딸 하단 말이에요 느낌으로는 나쁠것 같지 않은데 이게 뭐 어떤건가 이게 헷갈려요 이게 흙이 좋은건가 백이 좋은건가 근데 사실 이렇게 되면 흙이 나쁘진 않죠 왜냐면 이거 다 들여다보고 이렇게 들여다보는 것까지 다 선수고 이건 선수로 해결됐으니까 그 다음에 흙이 이런식으로 두면은 흙이 좋다고 봐야 되는데 요거보다 조금 더 좋은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냥 이렇게 이어도 돼요 지금은 넘으면 이때 여기를 끊어도 됩니다 이렇게 여기를 끊어서 요렇게 이제 잡는 것도 한가지 방법이고 또 한가지는 여기를 끊어서 이걸 잡을 때 단수 그 다음에 이렇게 늘어도 이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근데 중요한건 뭐냐면 이 상황에서 여기를 막을 줄 알아야 된다는거에요 이걸 막지 않으면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걸 젖혔을 때 요렇게 지금 두면 요게 지금 요게 지금 받전자 둔 데가 급소해 있기 때문에 흙이 백을 괴롭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선택을 하실 수 있으면 기본적으로 이제 유단자로 가실 수 있고 진짜 1급이 되실 수 있는건데 요 부분은 조금 자신 없어 하세요 예 요거는 근데 뭐 백은 이렇게 두면 망하느냐 그건 아니에요 백도 이제 대책이 있습니다 이거 두고 이거 둘 때 이렇게 씌우는건데 이게 얼핏 보면은 이거 씌웠을 때 이제 함정수 비슷해요 그게 뭐냐면 여기 뚫고 막 이렇게 뚫어버리면 어이 뭐 막상 막 뚫으면 지금 백이 망한거 아닌가 어디든 뭐 작살낼 수 있을거 같은데 절대 안그래요 절대 안그런게 이렇게 두면 여기를 들어서요 이거 둘 때 여기 두고 단수치면 촉촉수에 딱 걸려서 다 죽어요 그러니까 그냥 막 찌르면 되는게 아니에요 여기는 이걸 막 찔러가지고 되는줄 알고 여기 딱 씌우면 아 내가 하수인줄 알아 어디 걸려봐라 그리고 이제 막 찔렀다가 여기 이제 쏙 늘면 쫄딱 망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에 한번쯤 걸려들면 그 다음에 이제 걱정이 되죠 이거 걸려드시는 분이 많아요 아 해보니까 그거는 뭐가 좀 안좋은거 같다 야 이거 이렇게 하지 말고 여기를 하나 끌어야 되겠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렇게 입고 이렇게 되면은 이건 잡긴 잡았지만 너무 그 싸발리는게 좋아서 이건 별로 안좋고 그러면 이제 욕심을 조금 부리세요 욕심을 부려서 이거 두고 에이 이 정도까지는 밀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거는 여기를 들면 이거 둘 때 단수 이으면 단수 축으로 딱 걸립니다 이렇게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요것도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어떻게 둬야 되느냐 요때 잘 두셔야 되는데 그냥 여기는 에이 니 맘대로 하세요 빵 따내는게 제일 좋은거에요 근데 빵 따내는걸 잘 모르세요 대부분이 여기를 빵 따내는 수는 아무도 안둬요 예 이게 몇번 걸려들면은 그 다음에 따내는데 잘 안두세요 근데 이 막상 따내는게 엄청 좋은 수에요 100이 그냥 여기를 해결하면 받기가 애매해요 이거 두면 여기 나와서 끊어가지고 이거 둘 때 여기 치중가고 늘어서 싸우면 양곱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막상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형태에서는 여기를 두고 이거 둔 다음에 이렇게 씌우면 그냥 빵 따내는게 좋다 근데 100은 어떻게 둬야 되냐면 이쪽을 잇구요 나와서 끊으면 이렇게 늘어서 싸우는게 보통입니다 요런 식으로 그러니까 요런 전투가 일어났을 때 흙이 자신있게 둘 수 있으시면 잘 두시는거에요 요거는 이제 좀 전투에 자신이 좀 있어야 되고 약간 고급적인 수니까 아 난 초반에 이렇게까지 두고 싶진 않다 나는 뭐 이런 난전을 초반에 만들고 싶진 않다 바둑이라는게 난전을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아주 집바둑을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다양하기 때문에 자기 스타일에 맞는걸 둬야지 아 이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여기 두셔야 됩니다 라고 한다고 그거 꼭 둬야 되는건 아니에요 이거는 이 스타일이 좋으신 분들은 이걸 두시면 돼요 근데 나는 이게 적성이 안맞고 아이 나는 이게 아무래도 안돼 이건 이건 조금 그런거 같아 그러신 분들은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이 상황에서 예 요기를 붙이는 수가 좋은 수입니다 또 하나는 이쪽을 붙이는 수가 좋은 수에요 여기서 조금 주의해야 될건 뭐냐면 이 수는 가급적이면 좀 안두는게 좋아요 왜 그러냐면 이걸 두면 삼삼을 파였을 때 너무 여기가 급소자리에요 흙에 선택이 없어요 여기를 막으면 이걸 넘었을 때 곰마가 되어버립니다 이거 아주 안좋거든요 더군다나 이쪽에 있으니까 이게 밑에라도 있으면 뭐 씌우겠는데 씌우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요거는 두고 싶지가 않죠 그럼 이쪽을 막으면요 이건 이거 넘어갈 때 여기 두면 다음에 요 딱 집었을 때 흙의 모양이 무너지는게 100%에요 백퍼센트에요 너무 이제 괴로운거에요 그럼 요렇게 이어야 되는데 이거 저쪽으로 이어면은 야 이거 완전 모양이 덜덜덜덜 뭉쳐가지고 예 이건 백의실리가 너무 큰거죠 요렇게 되면은 이건 아주 안좋은 모양이니까 절대 두시면 안되구요 그러니까 이거 안당하려고 두시는게 여기 빈삼각인데 이것도 막상 여기 두면 빈삼각을 둔 이상에 여기 또 안밀 수가 없거든요 그럼 이거 밀고 이거 두면 애매해요 이렇게 지키면 뭔가 또 이거 젖혀있는거 당하고 남는게 없을거 같고 아 뭉친거 같은데 이것도 이상해보이고 그렇다고 여기서 화끈하게 이쪽을 가면은 나왔을 때 그나마 요기 뭐 한 열몇집이라도 지으려고 했던거 다 없어지니까 그러니까 그 집만 없어지는 것뿐만 아니고 요게 곰마가 되는 수가 있죠 줄지에 그러니까 집은 집대로 다 뺏기고 곰마는 곰마대로 되면은 아주 괴로운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나오는걸 가장 지금 두려워해야 되는 그런 장면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걸 갖다가 입구자 뒀을 때 여기 삼삼 들어오면 받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런건 가급적이면 둬야 된다 무조건 두면 안된다 어지간하면 입구자는 안두셔야 됩니다 진짜 아무것도 모를 때는 하나 두는 수에요 예 거의 제가 볼 때는 구급정석이에요 구급정석 이거는 절대 두면 안되고 자 그럼 여기 둘 때 이거 붙이는 수가 있어요 이 붙이는 수를 뒀을 때 의도는 이거에요 젖히고 이거 둔 다음에 여기 두면 이게 날일자로 되어 있으면 막을 수가 있는데 지금은 이게 너무 강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끊는 자세가 좋기 때문에 흙이 받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여기를 끊고 싶은데 이걸 끊었다가는 백이 이렇게 단수 치고 막 두는게 아니고 백한테 이 강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 젖히고 이렇게 있는 순간에 여기 끊는거하고 이거 잡는게 맛보기에요 아 그러면 내가 이렇게 먼저 젖혀서 해결하면 되죠 안되죠 단수 치는 순간에 수가 늘고 단수 그 다음에 늘면 요거 잡는거하고 요거 잡는게 맛보기랑 흙이 다 죽어요 이게 조심해야 되는거고 그러면 이거를 안당하려고 이쪽을 이렇게 하나 지켜놨다 그러면 백이 단수를 밑으로만 쳐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고 옆으로 쳐서 이 젖혀이은거 때문에 이 두 점을 잡을 수 있으니까 이건 흙이 망합니다 이거는 꼼수도 아니고 그냥 흙이 무리수를 둔거에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의도적으로 꼼수를 둔게 전혀 아니에요 그러면 흙은 어떻게 둬야되나 이걸 둘 때 여기를 둬야되는데 이때 백이 이렇게 밀고 들어가면 젖히고 이거 둘 때 둘 수 있는 방법이 이거 호구밖에 없어요 그럼 단수 치고 이렇게 이으면 그 다음에 요렇게 두면 뭔가 이게 모양이 제자리 걸음한 느낌이 강하게 들죠 이거 뭐 두꺼바두꺼바라는거죠 완전히 이거는 거의 뭐 아침에 짜장면 먹고 점심에 짬뽕 먹고 저녁에 탕수육 먹는건데 물론 뭐 그렇게 아니 나는 중국요리 좋아하니까 다 그렇게 먹을 수 있어 할 수도 있지만 이거 이렇게 살 순 없죠 물려요 물려 이거는 너무 중복입니다 이건 이렇게 두면 안되고 그래서 지금 백의 의도는 이게 강하기 때문에 어지간하면 지금 여기를 붙이고 이거 둔 다음에 이거 당하는 것도 안두시는게 좀 좋다 예 이게 뭐 옛날엔 정석이 뭐 이렇게 두라고 했는데 이거는 백의 진리가 더 크다고 봐야되서 요즘은 잘 안둬요 그러면 선택을 어떤걸 해야 되느냐 사실은 여기 붙이는 것만큼 조금 어려운 수가 여기 붙이는 수인데 이게 고급수입니다 이게 1급이 되려면 꼭 알아야되는건데 우리가 말하는 1급은 타이점이라던지 인터넷바둑 7단 이상 그리고 기원에서는 사법님 소리 들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두시는 수인데 여기 붙이는 수하고 여기 붙이는 수 두가지가 굉장히 강력한거에요 이거는 전투를 좋아하시는 분 이거는 그거보다는 조금 더 안정적으로 두시려고 하는 분들이 이제 두시면 딱 맞는 수가 되겠습니다 여기 붙이는 수의 의미는 뭐냐면 옛날에 정석은 이렇게 두라고 했어요 이거 두고 여기 두면 이렇게 호구를 치면 이렇게 뛰고 그 다음에 3,3 들어가면 이렇게 막고서 이거 하나 끊어두고 이거 따내면 안되고요 이걸 이렇게 놓아서 이거 젖히지 못하게 하는거죠 이 효과는 뭐냐면 이거 둘 때 이거 두면 따내니까 이거 단수가 되니까 안되잖아요 그런데 이걸 아니고 그냥 이거 쳤을 때 이거 따내면 이거는 오히려 흙이 똘똘 뭉쳐서 안좋다는거에요 이거를 잘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이거 둘 때 이렇게 따내고 뭐 이렇게 뛰는걸로 이게 정석이라 그랬는데 저도 한 30년간 이게 정석인줄 알았는데 인공지능은 쫄딱 망했다고 합니다 흙이 이거는 배기 실리가 워낙 커서 흙이 두지 말라고 하는거고요 그래서 개발된게 뭐냐면 여기서 이쪽을 느는 것이 개발이 된거에요 이게 옛날 정석에는 없어요 저도 어렸을 때는 이수는 배운 적이 없어요 배운 적도 없고 알지도 못했고 이거 언제 등장했냐 알파고 때 알파고 때 이게 등장을 하면서 여기 느는 수가 좋은 수라고 이제 얘기가 나온거에요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왜 좋은 숫가를 우리가 따져봤더니 너무 당연한거였어요 치받으면 이거 늘면 되니까 그럼 100이 여기서 이거 두면 이렇게 이으면 여기 약점이 있으니까 받아야되는데 이거 뛰면은 이거 뭐 완전히 이상해지죠 그리고 뭐 이렇게 살려고 이렇게 나가면 흙은 여기서 그냥 이렇게 늘어가지고 이 귀를 갖다가 한 10집 챙기면 뭐 100만 이상한거에요 그래서 어 이게 최근에 개발된 수인데 여기 붙이고 이거 둔 다음에 이거 느는 수 이게 최고 좋다는거야 그럼 이 수의 강점은 또 뭐가 있냐 자 3 3을 들어왔을 때입니다 이게 이제 가장 강점인데 3 3을 들어오면 이걸 막고 여기 둘 때 축이 유리하면 단수 치고 이걸 갖다가 딱 이렇게 축으로 잡을 수 있는게 가장 강점이고 또 하나는 그게 싫으면 이거 둔 다음에 여기가 이제 넘는게 있어요 이거 두면 이렇게 젖혀서 넘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약간 주의를 하셔야 되는데 이거 두면 끊어가지고 이거 두면 빠지고 이거 둘 때 이렇게 끊어서 요게 이제 변삼수라고 하는거죠 이거 두고 이거 막으면 죽어요 이게 엄청 조심해야 되는거에요 그러니까 이걸 가장 조심해야 되는데 요게 이제 아니 나는 이거 빵따냄을 하더라도 이거 넘겨주는게 싫어 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어떻게 되냐면 이걸 단수를 이걸 친 다음에 이렇게 받으면 여기를 갖다가 이렇게 잡히니까 이건 별로고 끝까지 정석을 아셔야 되는데 여기를 둔다 그럼 이거 둘 때 주의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서 이걸 끊으면 안됩니다 절대 끊지 말고 이 상황에서도 요렇게 호구치는 수를 아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걸 왜 알아야 되느냐 이게 있는게 아니고 호구에요 또 하필이면 이거 있고 이렇게 되면 뭐 이런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여기서는 무조건 이걸 아셔야 돼요 근데 여기를 왜 단수치지 말라고 했을까 그건 이걸 단수쳤을 때 이걸 폐로 둬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요 정석은 어 무조건 아셔야 돼요 이건 인공지능 정석입니다 기본입니다 여기서 이걸 잊지 않는 이유는 이거 둔 다음에 이거 젖혀봐야 요 모양보다는 흙이 요렇게 두고 여기 둘 때 이렇게 젖히면 이것이 이어져 있는거 뭐하고 호구하고는 요 한 점을 제압하는데 어마어마하게 다르다 지금은 이렇게 둘 필요도 없어요 이거는 요렇게 둬도 여기가 호구가 되어있기 때문에 안에서 살 방법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저치고 있는게 아니고 호구치는걸 꼭 아셔야 돼요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 이 형태 그러면 단수치면 이렇게 이유면 아 이거 모양이 바보 같은데 이거 당한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이거 둘 때 여기 두면 왜 이걸 끊어둘지 말라고 했냐면 팻감으로 쓰려고 이건 처음에 나오기 때문에 무조건 팻감이 이거 치면은 따낼 때 이거 끊는게 가능해요 이거 따내고 이렇게 따내는건 여기 빵 따냄하고 여기 빵 따냄하면 가치가 달라요 이건 흙이 무조건 유리한거에요 그래서 이거 둔 다음에 여기를 갖다가 따냈는데 그 다음에 이거 끊으면 백이 이어야 되거든요 그때 따내면 팻감이 없으니까 이걸 굴복당할 수는 없잖아요 이거 굴복당하면 이거 축으로 잡아버리니까 여기는 여기대로 제압당하고 여기는 여기대로 제압당하니까 이거는 견딜 수가 없죠 그래서 이 형태는 무조건 이걸 둔 다음에 단수를 치면 이거 따낼 때 그때 이걸 끊는 찬스가 옵니다 그럼 익게 만들고 그 다음에 따내면 어떤 팻감도 안받죠 왜? 이런데 가령 뒀어요 초반에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따내버리는거에요 과감하게 뭐 이렇게 둬버리면 그럼 여기를 막아버리는게 선수가 되죠 귀가 죽으면 안되니까 받아야되는데 막는거 또 선수고 호구치면 또 호구선수고 이거 늘어 살자고 하면 그 다음에 뭐 여기를 막는다든지 해서 여기가 완전히 망해버렸기 때문에 이런 쪽에서 조금 피해는 아무것도 아닌거에요 요거를 완벽하게 아셔야 돼요 이걸 완벽하게 알진 못하면 어떤 상황이 나오느냐 항상 여기서 양걸침이 상대방이 요렇게 날일자가 오는게 아니고 무조건 여기 한 칸으로 옵니다 이거는 100%에요 상대방이 약점을 공략할거기 때문에 이거 양걸침을 가장 먼저 배우거든요 사람이 그러면 이거 배우는거는 계속해서 연구를 하니까 이제 어느정도 다 적응이 돼요 그럼 적응이 되면 상대방이 무조건 여기 오죠 약점은 이거였구만 그리고 이제 약점 한번 걸려봐라 이걸 뒀는데 이거 둔 다음에 아까같이 그걸 못하면 백날 걸리는거에요 계속 걸리는거죠 이 상황에서는 이거 두고 여기 둘 때 이거 두면 무조건 여기를 두고 이거 호구칠 줄 아셔야 돼요 이게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 여기 이유면 무조건 이거 젖혀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받으면 이렇게 쉬워가지고 여기 왕건이로 집을 지키시면 되구요 또 하나 재밌는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항상 이거 할 때 여기 치받으면은 갈등의 도가니가 이제 딱 생깁니다 그러면 너무 아까워가지고 내가 돌투지한게 아까워서 이걸 막거든요 막으면 이거 쏙 넘어가서 아 모양은 세상에 최고 나쁜 모양이 여기서 형성이 되거든요 이렇게 이유면 여기도 모양이 나쁜데 이것도 가지고 또 여기 한번 또 꼬부려가지고 이거 되니까 이 세상에 나쁜 모양 와 이건 진짜 미치는 겁니다 이거 진짜 요 모양 요 모양 나오면 진짜 어 화장실 가서 세수 한번 하고 와야 돼요 예 이건 진짜 내가 내가 이러려고 내가 받았던 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예 이거는 지금 1급이 되는게 아니고 다시 9급으로 바뀌는거죠 이렇게 되면 절대 안되고 그래서 이 형태에서는 그럼 어떻게 둬야 되느냐 아니 그럼 답이 없는데 이거 막았다가 그럼 박살나나 박살나는게 아니죠 여기를 무조건 잡아야 되는거에요 기세로 그럼 나가면요 뚫렸는데 뻥 뚫리면 망했는데 안망해요 왜 안망하냐 다음 수만 알면 돼요 이것까지는 아는데 이 다음을 모르시는 분들이 무조건 여기까진 알아 근데 그 다음이 생전 모르겠어요 이걸 건너붙여야 돼요 자신감을 갖고 어 또 끊기면요 끊기면 배기기 곤란하죠 이거 두면 이어서 끊는거 하고 씌우는거 맛보기니까 걸렸고 어 이거 두면 어 어 여기는 넉집 여기는 30집 여기는 넉집 이건 30집 물론 이거 넉집은 아니죠 두터우니까 뭐 백도 막 이런식으로 두면 이제 커질 수는 있는데 여기가 30집을 이렇게 짭짤하게 처음에 흙이 확보했는데 질 수가 없죠 이건 이건 지는게 더 힘들죠 이거는 이렇게 되면은 그냥 백이 초반에 쫄딱 망하는거에요 그래서 백이 딱 눈치를 볼거 아니에요 아 이거 두면 100% 여기 막을거야 그런 확신을 가지면 이렇게 두는데 이게 홀짝같은 게임인데 상대방이 분명히 호구같이 거기 막을거 같았는데 여기를 쑥 두는 순간에 이제 처음에 이제 백이 도로 망하고 시작 예 이거는 여기 두면 건너붙이는 수가 엄청 좋은 수에요 이거 안두고 이렇게 뚫어도 이게 계속 늘기만 하면 됩니다 어차피 여기는 똑같은거니까 요거만 알면 되요 그래서 자신감을 갖고 이걸 둬야 된다 근데 중요한거는 흙이 이걸 갖다가 요렇게 막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는 여기 두고 이거 둔 다음에 이렇게 입고 짜두면 모양이 좀 이상한거죠 이렇게는 두시면 안됩니다 뭐 이렇게 두는 경우도 있는데 특별한 경우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어지감하면 이렇게 두지 않는다 자 여기서 이렇게 이었어요 이으면 요거는 이제 프로들이 많이 두는 수에요 예 프로들이 굉장히 많이 둡니다 요거는 왜 프로들이 많이 두냐 일단 어 여기 둘 때 다음 수가 생각이 잘 안나요 막상 다음 수가 잘 안보여요 이게 은근히 야 이게 어떻게 둬야 되지 뭐 아니 뭐 여기 두면 여기 둘 때 모양이 이거 뭐 이상한데요 이거 오목도 아니고 이거 뭐가 좀 찌그러졌는데 어유씨 불편해 뭐가 되게 불편해 뭐가 느낌이 그렇다고 이것도 자신감 만빵으로 여기 뒀다가는 이거 끊기는거 있는데 이것도 아 모양이 좀 이상하고 그냥 여기 치받기에는 뭐 여기 두면 뭐 빈삼각도야 되고 이거 두면 뭐 당해야되고 뭐 이것도 이상해보이고 뭐 이렇게든요 근데 실제로는 그렇진 않습니다 여기서 가장 많이 두는 수가 여기 치받는 수에요 예 요 수를 가장 많이 두고요 예 이 수를 많이 두죠 그럼 여기 날일자 둘 때 요때 여기만 안두면 돼요 근데 대부분 여기 둬서 문제죠 예 요거 안 근데 요건 조금 어려운 거니까 좀 배우시는 거는 안 하시는게 좋고 다음 수가 너무 어려워서 이거 둔 다음에 여기 두면 이렇게 껴붙이는 수를 둬야 되는데 이런거 좀 어려워요 약간 변화도가 또 한 3만개에요 그니까 그거보다는 가장 편한 수는 여기 붙이는 수 이게 이제 가장 편하고요 근데 재밌는게 여기에요 이거 두면 이거 둘 때 어떻게 둬야 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예 붙이면 젖혔는데 젖히면 뻗어라 하려고 그랬더니 뭐가 모양이 야 이게 젖히면 뻗어라 뻗어라냐 이거 뭐냐 빈삼각이냐 이거 애매하잖아요 여기서 이제 딱 막혀버리는거야 손이 멈췄어 그렇다고 여기 있는 것도 뭐 이게 모양이 이게 쌍립이 좋은건가 나쁜건가 헷갈리죠 이렇게 두면 야 이게 좋은거냐 나쁜거냐 이럴때 이제 두는 수를 아셔야 되는데 이럴때는 막아야되요 근데 이게 은근히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면 단수칠 때 이걸 잇는거만 생각하기 때문에 어려운거에요 여기서는 이렇게 막는 수가 좋은 수죠 근데 이걸 패를 하는걸 생각이 안나요 잘 생각이 안나면 뻔히 이렇게 두면 이상한거 같은데 라고 생각하다가 고민하고 이제 가는거죠 왜냐면 여기 두면 이 패는 부담이 없어요 흑이 그러니까 한마디 속된 말로 패도 아니야 이거는 그냥 여기 이어두고만이고 이어두고 이거 치면 따낼때 패감이 하나도 없으니까 이거 두고 이렇게 막으면 이거 완전히 뭐 지금 아무것도 아니죠 여기 지금 뻥 뚫려가지고 이쪽하고 이쪽하고 지금 도대체 이어지지가 않는데 여기 너무 좋은 자리에 있고 그래서 백이 절대 이렇게 안둡니다 백은 상대방이 딱 눈치를 봤을때 이거 젖혔는데 이거 두고 이거 둘 때 이렇게 이얼거같은 사람한테만 젖히는거에요 그렇지 않으면 절대 안둬요 그러면 이렇게 두면 요거 이제 또 애매하거든요 아 이거 붙였는데 이씨 여기 둬가지고 이거 또 이거 막으면 찔러가지고 다 죽나? 그럼 이거 뒀을때 이거 두면 탈탈 탈탈 털릴거 같은데 이거 뭐지? 에 느낌이 탈탈 털릴거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아 이게 뭐냐 이거 아닐거 같다 그런데 이거는 흑이 여기서 좋은 수가 있습니다 다른 수를 두면 안돼요 이게 이거 두면 이거 끊을까봐 이제 엄청 걱정인데 이 끊는 수는 하나도 걱정 안하셔도 돼요 여기 늘줄만 하면은 걱정은 빵입니다 에 이거는 걱정 제로 늘면은 젖히고 그 다음에 여기 늘어가지고 이거 둘 때 여기 가는 것만 아시면 돼요 요거는 맥점 항상 맥점 막으면 끊어서 에 요거는 수가 빨라요 무조건 그러면 여기 둘 때 이거 이어야 되는데 이거 넘어가면 이게 수상전이 아리까리아인데 전혀 아리까리아지 않습니다 막으면 이거 둘 때 젖히면 여기가 자충이 돼서 못둬요 에 그러니까 이게 죽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붙였다 가령 붙이면 여기를 만약에 삼삼을 이걸 두면은 여기 두고 이거 젖히고 이거 둘 때 요거 2단 젖히는 것만 아시면 돼요 그럼 끊고 잡을 때 이게 왜 이렇게 둬야 되느냐 이걸 해놓아야 그 다음에 이제 신나는 상황이 나오는 거야 이거 이제 두들기고 이거 둘 때 이거 젖히고 단수 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어놓으면 두터워요 물론 이렇게 넘어갈 수는 있는데 두터웍게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걸 젖히고 이거 둘 때 2단 젖힌다 그 다음에 여기를 두들겨 막으면 여기는 받을 수가 없어요 이거 따내야 되는데 아까 같이 조이기를 하면 된다 이거 안 두죠 안 두면 어디를 둬요 실전에 이거 두니까 삼삼가죠 삼삼을 들어가는 게 좋은 수죠 그럼 여기서도 흙이 두 가지가 있어요 초이스가 근데 가장 많이 두는 수는 이걸 막는 거예요 근데 어 이상하다 이게 왜 여기가 정답이지 이게 이유가 있어요 여길 두면 넘어와야 되는데 그러면 빈털터리가 될까봐 걱정이에요 그죠 근데 여기가 이거 드는 건 안 돼요 이거 끊어가지고 이걸 잡을 순 없어요 이건 오히려 두 점 잡히고 여기에 입구자 당하면 곧마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백이 어떻게 둬요 이걸 이렇게 둬요 자 이때 중요한 게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게 망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무조건 잘 됐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단수 치고 늘면 이게 흙이 좋은 거예요 오히려 이유가 있어요 여기서부터는 어 1급이 되려면 꼭 아셔야 돼요 왜 이게 중복 같은데 이게 왜 두텁다 그러지 막상 여기 두면 백이 둘 때가 여기 어디를 둬야 돼요 뭐 뭐 요 2립 2전이나 2립 3전을 두던가 아니면 여길 낮게 두던가 뭐 이런 데를 둬야 돼요 가령 여기를 뒀다 2립 3전 자신있게 이거 두면 여기저치고 이거 호구 이거 호구치는 순간에 받기가 깜깜합니다 여기서 어디 두시겠어요 단수예요 여기 느낌상 직감으로 단수예요 여기예요 백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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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요 단수 자 단수 한번 해볼게요 어 여기를 두면 여기가 왜냐면 급소자리 같거든요 왜냐면 여기를 두면은 이거 저친 다음에 이거 당하면 갑자기 졸지에 여기 두짐 난 거예요 완전히 찌그러져가지고 겨우 두짐 나고 난 거예요 그럼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를 호구쳤을 때 이걸 단수 쳐야 되는데 그러면 여기를 쑥 들어가요 이렇게 탈탈 털리는 겁니다 백집이 아니죠 그럼 또 받아야 되죠 그러니까 여기가 지켰는데도 지금 이렇게 당하여야 되는 거니까 여기가 밑에가 이런 상황이라서 백이 좋은 모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흙이 굉장히 두텁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형태에서는 여기를 삼삼을 들어오면 자신있게 막아야 된다 넘을 때 끼워있고 호구치면 단수 치고 이렇게 늘어놓는 걸로 굉장히 두터운 모양이다 여기 저치고 이거 호구치는 수만 아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는 완전 정보 자 그러면 그거 말고 아 난 그래도 여기 투자한 게 많아가지고 이거 막고 싶은데 이거는 여기 둔 다음에 문제가 하나 있어요 이거 한 다음에 아이 손 뺐어 근데 손 빼면 여기가 아킬레스건이 하나 있습니다 이걸 저치고 이렇게 늘면 아 이걸 저치고 들어 이건 뭐 씌우면 끝났지 그리고 이제 뒀다가 이거 저침당해가지고 탈탈탈탈 이제 다 털리는데 이게 왜 다 털리냐 막상 여기 호구치고 뛰니까 너무 지금 흙의 모양이 좋아보여서 감동적이었던 순간에서 지옥으로 바뀝니다 이거 막으면 끊어요 이거 두면 툭 끊어가지고 다 죽는 거죠 끝나버려요 이게 순식간에 그럼 한마디로 뭐냐면 여기서 이거 저치는 순간에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넘어가 있는 거예요 치받을 수도 없어요 이거 두고 이거 두 점 아유 두 점 먹었네 그러면 딱 끊어가지고 넉 점 촉촉수로 다 죽습니다 이게 이렇게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형태는 여기를 지금 막고서 이거 한 다음에 여기 두면은 이거 또 받아야 돼요 여기를 그러니까 이게 집도 아니에요 이건 너무 백이 잘 된 거죠 자 그래서 이 형태는 어떻게 둬야 되느냐 무조건 여기를 막는다 이거 두고 이렇게 둔 다음에 느는 거예요 이게 절대 백한테 탈탈 털린 게 아니고 이거는 흙이 엄청 두터운 거다 넥스트가 좋아서 그래요 넥스트가 젖히고 호구 치는 자세가 워낙 좋아서 이 석점이 뭐 별게 없어요 이거 둬도 집이 아니다 이거 잊지 마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실전은 여기를 뒀어요 이거 둔 다음에 이렇게 잡았어요 요거는 아까 전에 여기를 받고 이거 둔 다음에 여기를 둔 거보다는 조금 더 나은데 근데 이게 너무 작다는 거죠 아 그러면 어떻게 둬야 되느냐 이렇게 만약 둘 거였으면 아니 둘 거였으면 차라리 이거 다 두고 여기를 젖혀서 이거 받을 때 뭐 여기 이렇게 이렇게 이 정도 둬야 돼요 자 요 정도는 먹어야지 요것도 좀 작아 보이는데 요 정도는 먹어야 되는데 이걸 갖다가 여기를 두고 요렇게 둔 다음에 요렇게 먹으면 너무 작아요 요게 어떤 형태냐면 요런 형태하고 같습니다 이거 두고요 제가 똑같은 모양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를 뒀어요 여기 두고 이거 두니까 여기 두고 이렇게 둬서 이렇게 두면 모양이에요 예 이것도 나오는 모양일 수 있고요 똑같이 이거 뒀는데 여기를 뒀어요 그러니까 이거 두니까 백이 여기를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에이 난 이 한 줄 잡으려고 여기 뒀어요 근데 요거까지는 괜찮아요 이거는 누가 좋은지 모르는 형태인데 문제는 여기서 지금 돌이 이쪽으로 와서 이렇게 지금 백을 갖다 압박을 해야 되는 모양인데 요 두터운 모양에서 좀 더 두텁게 두겠다고 이걸 붙여서 이렇게 두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요 모양하고 요 모양이 똑같은 모양이거든요 근데 이 모양에서 여기 붙이고 이거 넣는 거는 좋을 수가 없는 거예요 흑의 입장에서는 여기는 이렇게 공격적으로 둬야죠 무조건 그러니까 여기를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를 와야 되는 걸 갖다가 이렇게 둬서 중복을 하는 거는 좋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 형태는 어떤 형태? 요 형태랑 똑같으니까 이거 누가 좋을까요? 이건 백이 좋은 거예요 예 그죠? 예 백이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감안해야 되고 자 요 지금 좌하기의 형태 사실 실전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건데 요거는 어 반복해서 만약에 좀 어려우시면 반복해서 계속 보셔야 돼요 그래서 완전히 내 걸로 만들어놔야 이걸 자신있게 둘 수 있는 거예요 이걸 둔 다음에 이게 여기 아니어도 돼요 어 이게 여기 아니고 흙이 이런 모양일 수도 있거든요 똑같은 모양이 많이 나올 수 있어요 여기 이런 형태도 있을 수 있어요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여기 둘 때나 여기 둘 때나 아까 보여드린 형태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기나 여기나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여기를 두던 밑을 두던 그걸 둘 거면 여기 한 칸으로 두던 날일자로 두던 이거는 완벽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그걸 모르고는 두면 안 된다 절대 그러니까 이 두 가지만 완벽하게 마스터하면 나는 세상에서 여기두는 게 제일 편하죠 이건 거의 프로들이 두는 수니까 요거는 무조건 아셔야 되겠습니다 자 실전을 좀 가서 여기서 이제 입구자는 아주 좋은 수고요 요건 잘 두셨고 여기 뛴 거는 이쪽 삼삼 들어가는 거하고 여기 삼삼 들어가는 거 두 가지를 한쪽은 무조건 두겠다는 뜻이거든요 자 그러면 흙은 지금 상대방의 의도가 너무 뻔하거든요 근데 여기 둘 때 그럼 이거 들어왔을 때 어떻게 받아야 되느냐 요거는 이렇게 이제 백이 이렇게 지켜져 있을 때 가장 많이 두는 수인데 이럴 때 삼삼 들어오면 어떻게 받는지 무지하게 헷갈려요 이게 얘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백이 약할 때 두는 방법 백이 강할 때 두는 방법 이게 종류별로 다 다양하거든요 더군다나 이쪽이 또 흙이 약할 때 흙이 두터울 때 여기는 흙이 두터우면서 백이 여기가 두터울 때 두는 방법 중에 가장 첫 번째는 아주 쉬운 게 있어요 그냥 이것만 아시면 끝이에요 예 여기 백이 두터워서 늘려서 이거 다 탈탈 털리면 공격이 안 되는 경우 또 그거와 또 그거와 흙이 여기가 두터운 경우 이럴 때 딱 두 가지가 총격될 때는 여기 두면 끝이에요 요 한 수만 아시면 돼요 나머지는 알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백이 그 차단해가지고 공격이 안 되는 경우와 그 자기 쪽에 흙이 붙어온 경우는 이 한 수에요 무조건 여기 두면 끝 그냥 이걸로 왜 그러냐면 수를 내려면 이거 두고 이렇게 젖혀서 둬야 되는데 이거는 수가 그냥 수 내줘도 돼 수 내줘도 수 나는 순간에 여기가 탈탈탈탈 다 털려버리니까 이건 수 나고도 망한 거야 여기 별로 집도 부순 게 없고 그래서 이런 경우에 가장 좋은 수는 그냥 이걸로 땡이에요 여기 두는 거 여기 젖혔을 때 이거 막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 젖혔을 때 실전에 여기 둔 거랑 똑같죠 그쵸? 왜 그러냐면 여기서 이걸 두고 이거 둔 다음에 여기 둔 거니까 바꿔서 얘기하면은 여기 뒀을 때 이거 두면 막아야 될 걸 갖다가 이쪽으로 막은 거니까 흙이 엄청 소리가 온 거죠 그러니까 공식적으로만 외우시면 돼요 100이 여기가 두텁다 내가 이걸 늘었을 때 공격이 전혀 안 돼 그러면 이거 둔 다음에 털리는 게 100%인데 이거를 기세로 둔다고 하면은 그건 기세가 아니에요 무모한 거지 절대 두면 안 되고 물론 여기 100돌이 없어요 가령 이게 템포를 바꿔서 이런 상황이면 좀 달라요 여기 이 상황에서 100이 그냥 이걸 안 했어요 여기를 이걸 임시방편을 안 해놓고 그냥 먼저 들어왔어요 이럴 때는 무조건 느는 걸 생각해야 돼요 늘고서 막 이거 두면 여기 막고서 이렇게 살려주고 그 다음에 이거 씌워서 에이 이거는 여기 공격 가서 내가 대가를 얻어야지 이거는 맞는 얘기예요 이건 100% 여기 느는 게 가능한데 그게 아니고 100이 여기를 둔 다음에 이거 방 이거 방비를 다 해놨는데 그 다음에 들어왔을 때 여기 느는 거는 무모한 수다 이거는 진짜 탈탈 털리는 겁니다 절대 두면 안 되고 이때는 여기 두는 게 이거는 그냥 뭐 100% 여기 두셔야 돼요 무조건 100점에 100점 하나만 아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좀 상황이 다르니까 여기 둘 때 여기 어차피 늘면 안 되니까 이거라도 둬서 내가 집을 지키겠다고 해야 되는데 이거는 두는 순간에 한 세네 집은 당하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실전을 또 가보죠 자 여기 삼삼도 여기 잘 두셨고 여기도 잘 두셨는데 여기 잘 보세요 여기 어 실수가 하나 있는데 뭐냐면 단수치고 이을 때 여기를 이었거든요 이거 끊고 이거 잘 두셨는데 늘어서 키워서 죽이는 거 잘 아셨어요 문제는 다 아시는데 하나를 모르시는 게 있어요 아주 이건 디테일한 건데 무조건 아셔야 돼요 여기서 이거 꼽으려 놓는 걸 무조건 둬야 됩니다 이게 어떤 차이가 나냐면 이거 하고 실전에 여기 두고 여기 둔 거 하고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뭐 이게 뭔 차이가 있지? 내가 볼 때 똑같은데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거 두고 이걸 뒀다 라고 하면 이때 나중에 뒷맛 얘기인데 나중에 뒷맛으로 가령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젖혔을 때 이거는 이쪽으로 수를 낼 때는 별로 차이가 안 나요 이건 거의 차이가 안 나요 이거 두면 어차피 이거 두면 거의 차이가 없어요 어차피 단수 이쪽으로 칠 거니까 무조건 이거는 여기 있다 내면 이건 똑같아요 근데 상황이라는 게 묘해가지고 이럴 수가 있어요 이렇게 둔 다음에 상황이 뭐 이렇게 뒀어요 그냥 가령 이런 식으로 됐어 이때는 무진장 타이가 납니다 여기를 막으면 여기 단수가 선수가 없네 여기 꼽으려 놓은 게 없으니까 단수가 선수가 안 되니까 이거 막았을 때 이거 두고 이렇게 넘겨주는 상황이 나오는 거예요 갑자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이거 하나 안 해놔가지고 그러니까 여기를 무조건 꼽으려서 이걸 다 방비해야 되는 거예요 한 방에 이걸로 둬서 이쪽도 방비하고 이쪽도 어느 정도 커버해야 되는 그런 거죠 근데 이런 거는 이런 거는 잘 그 좀 디테일한 부분인데 순간적으로 이렇게 실수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왜냐면 뭐가 뭔 차이인지를 몰라요 이게 꼽으려 놓는 거하고 이거하고 뭔 차이가 있지 이게 오히려 꼽으리면 세 점 죽는 거고 이건 두 점 죽는 거니까 이게 득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 프로들 바둑에서 이거 다 꼽으려 놓고 이렇게 막는지를 잘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프로 바둑에서 여기서 저걸 안 꼽으리고 이쪽으로 막는 거는 제가 지금까지 프로 된 이후에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절대 이렇게 두시면 안 된다 무조건 여기를 꼽으리셔야 된다 자 실전 또 좀 가보죠 자 여기는 붙이는 거 잘하셨고 요 날일자도 좋았어요 여기도 짭짤하게 잘 지켰고 여기까지 이제 흙이 굉장히 잘 됐습니다 자 이 부분이 이제 승부처인데 여기서 이쪽으로 날일자로 갔어요 근데 이게 방향이 틀렸어요 우리가 흔히만한 방향착오라고 하는데 요게 이제 이바둑에 큰 문제가 되는 원인이에요 여기가 좋은 자리같이 보이는데 전혀 여기는 좋은 자리가 아니고 왜냐면 이미 여기서 백이 이걸 다 했기 때문에 집이 확정이 됐어요 이거 도서 늘려봐야 몇 집 되지도 않아 기왕 늘릴 거면 차라리 여기 끊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확실하게 더 요쪽 날일자는 의미가 없어요 이 점에 자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거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걸 어깨 짚을 줄 알아야 바둑이 1급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백돌이 왔을 때는 이 젖히는 수가 엄청 신경 쓰이는 장면이거든요 근데 요걸 요렇게 솔직하게 두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것도 좋은 수에요 근데 진짜 너무 솔직하죠 이거는 이렇게 솔직하게 두시면 5급 이건 5급 백마 이건 너무 솔직한 수 조금 이거보다 아 세련되게 한 이런 정도 두시면 요거는 이제 당구장 맛세이 좀 찍으신 분들 이제 당구장 맛세이 좀 찍으시면 이제 요런 정도 이제 모양은 좀 내실 줄 아시는 거고 왜냐면 어차피 젖혀도 끊어서 이거는 거의 장문이니까 방비가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렇게 두는 건 진짜 피 한 방울을 안 흘리겠다는 얘기고 아 그래도 바둑이 그렇게 둘 수 있냐 그래도 모양이 좀 좋아야지 그리고 이게 좀 이거고 진짜 잘 두려면 여기를 어깨 짚으셔야 돼요 왜냐면 이게 3선에 어깨 짚기 때문에 어딜 둘 수가 없어요 이쪽 어딜 두면 이거 눌러 막 두니까 나쁘잖아요 기분이 그럼 이거 두면 이렇게 늘고 여기 두면 이렇게 이쪽 모양을 키워야 돼요 여기는 모양이 지금 다 키워졌는데 더 이상 지금 늘어날 곳이 없어요 여기는 먹을 곳이 없는 곳이야 이쪽은 지금 앞으로 이제 먹을 곳이 많은 곳이고 예 여기는 거의 지금 치면 이쪽은 본진 미네랄이고 여기는 지금 저기 사이드 미네랄이에요 이거 스타크래프트 한 사람 다 알죠 이거는 완전 이건 뭐 캘 것도 없어요 여기는 지금 그러니까 이건 어깨를 짚는 수를 두면 이거는 완벽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바둑에서 초반에 이 귀에 대한 정석 같은 경우는 이거는 그냥 무조건 다 딸딸딸딸 외울 정도로 돼서 자신 있을 때 여기 이제 세 칸을 협공하든가 위로도 협공하든가 이런 거는 이제 자신 있게 둘 수 있는 거고 만약에 이걸 정석을 모르면 절대 그걸 두면 안 돼요 왜냐면 당하게 돼 있으니까 백이 이제 이쪽을 미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그냥 늘면 돼요 여기 두면 이렇게 막고 여기가 튼튼해지는 게 가장 좋죠 그러니까 이 젖히는 수에 대한 약점을 무조건 없애야 돼요 항상 백돌이 이쪽에 있을 때 이 젖히는 수를 염두에 두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여기를 갖다가 어깨를 짚어야 되는데 이걸 반대로 물론 여기도 이제 좋은 자리이긴 한데 뭐 나쁜 곳은 아니에요 뭐 한 수의 가치는 있습니다만 근데 이거는 여기 젖혔을 때 이 한 점이 여기 돌이 있는 거하고 이걸 밀었을 때 그 문제가 있기 때문에 흑돌을 갖다가 타개하는 방법을 어 벌써 이제 걱정해야 되잖아요 지금 아까는 흑이 짐 모양을 만드는 건데 이거는 그게 아니고 오히려 이걸 갖다가 지금 고민을 하게 해야 되는 건 장면이니까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실전은 이거 둔 다음에 이거 젖히어서 모양을 갖추려고 했는데 모양이 무너졌죠 이것도 늘고 여기를 뒀는데 이때 이제 이거 두고 자 이쪽을 지켰어요 이건 지금 지킬 필요가 없죠 어 근데 여기가 약간 받기가 애매하잖아요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 고민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흑이 어떻게 돼야 되냐 일단 실수는 여기를 들여다본 거 여기가 튼튼한데 여기 들여다볼 이유는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장면에서는 여기가 모양이 나빠요 근데 여기 건너붙이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둘 데가 별로 없거든요 어 이거 뭐 받기가 난처하단 말이에요 우선 가장 먼저 이런 경우에는 그냥 이렇게 입구자로 이쪽을 나가야 돼요 요게 행마예요 의외로 이건 건너붙일 때 요도 요쪽에 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걸 갖다가 이렇게 두기에는 모양이 좀 너무 나쁩니다 이건 또 이런 거 두면 이렇게 당해야 되니까 모양이 안 좋아요 그래서 이거는 둘 때 이런 식으로 차라리 두던가 그쵸 이런 수를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한 칸을 뛰기가 좀 어려운 거죠 여기서 그러니까 이걸 뛰면은 이거 건너붙이는 수가 걱정인데 당장에는 원래 문제가 없어요 이거 둬서 그쵸 문제가 없죠 그러니까 지금은 어떻게 둬야 되느냐 일단은 여기서 뛰는 수가 정수예요 근데 이걸 갖다가 수순을 구한다고 여기를 먼저 두면 이거 둘 때 건너붙이는 수 때문에 요 수가 악수가 된 거죠 요거 절대 안 둬야 되는데 이걸 악수를 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둬야 되느냐 흙이 그냥 뛰는 게 정수다 건너붙이는 수는 이거 두고 이거 둬서 안 된다 그러니까 당장에 안 되는 게 있는데 그걸 갖다가 미리 못해가지고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러면 100이 이걸 끊으려고 작업을 겁니다 이쪽에서부터 근데 이쪽에서부터 작업을 걸면 이렇게 둬주면은 걸려요 이게 딱 걸릴 수가 있어요 이거 끊어가지고 걸릴 수가 있죠 이거 두면은 여기 단수치고 이거 둬서 여기 두면 이거 찝어서 걸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걸리지 않는 방법은 그럼 걸리지 않는 방법은 여기를 두면 되죠 안 걸리죠 이거 두면 이거 두면 끊어서 이거 두면 여기 두고 여기 두면 단수 이거 두면 잡아서 안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태를 행마를 갖다 구할 때 어떻게 둬야 되는지를 잘 고민해야 되는데 여기를 왔을 때는 이거 두고 끊는 수가 이제 걱정인데 지금 같은 경우는 걸리지 않는다는 거 이걸 꼭 알아야 됩니다 안 걸립니다 지금 근데 수순을 잘못해서 여기를 들여다보고 이거 띄는 순간에는 붙여서 딱 걸리는 거죠 이거는 벌써 망했죠 이거 두고 여기 두고 뚫리면 여기가 뻥 뚫렸으니까 흙이 좋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게 이제 문제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를 두고 이거 둔 다음에 이제 꼬였죠 행마가 자 이거 두니까 여기를 들여다봤는데 이때는 이거 악수죠 여기 이제 지켰는데 흙이 무조건 여기서 이걸 둬서 여기를 지켜놨으면 그래도 다행이었는데 여기를 안 둔 게 이바둑의 가장 큰 원인이죠 여기를 무조건 뒀어야죠 이 자리가 급소니까 이걸 젖혔으면 문제가 없었다 근데 여기를 두는 바람에 이제는 여기 들여다보고 이거 이제 두면 끊기는 수가 생기니까 예 없던 약점이 생겨난 거죠 그래서 핵마가 꼬이기 시작한 거는 이쪽을 들여다보고 여기 뛰면서부터 핵마가 꼬이기 시작했는데 그 전에 요런 아예 상태를 갖다가 만들지 않을 좋은 방법은 되돌아가서 무조건 이걸 알아야 돼요 예 이 장면에서 여기를 갖다가 어깨를 짚는 수를 둘 줄 알아야 됩니다 이걸 둘 줄 알아야 돼요 그럼 이거 두고 이거 둔 다음에 이렇게 막으면 흙이 좋은 방법이다 이것만 알면 바둑은 쉽게 쉽게 풀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 하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1급이 되려면 꼭 알아야 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핵심적인 것들 함께 해봤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다 1급을 꿈꿉니다 여러분들이 하나씩 하나씩 차분히 배우신다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